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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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 뒷집은 그거는 하나 가십니다 우리집 뒷집은 눈궁나무를 하나 배웠보자 배웠더라도 우리가 우리집 뒷집은 연필이구나 우리가 저기 앞소리 하나 한 다음에 그는 배웁시다. 시작! 그래서 우리가 참 잦은 육자로 갔다. 우리 여유한 놈들아 시작! 어흥어흥어기야 간다 간다 내가 돌아나는가 어흥어 어리긴 어흥어흥어기야 그 다음에 이제 배웁시다. 우리 집 비싼 능금나무 능금 한 쌍 열렸난디 능금 한 쌍 열렸난디 능금 한 쌍 열렸난디 능금 한 쌍 열렸난디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원앙금이라 이렇게 해야 돼 능금 이름은 시작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원앙금이라 시작 원앙금이라 아가씨 줄 아가씨 줄 아가씨 줄 꼭 가져왔어 아가씨 줄 꼭 가져와 평범하게 아가씨 줄 꼭 가져와 해도 되고 아가씨 줄 평범하게 아가씨 줄 야 꼭 가져왔어 하다가 아가씨 줄 야 꼭 가져왔어 이렇게 해도 돼 엣지가 있어 뒤에 게 시작 아가씨 줄 야 꼭 가져왔어 근데 놀라지 말아야 될 게 또 다른 데서는 아가씨 줄 야 꼭 가져왔어 이렇게 하니까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양쪽 걸 다 하란 얘기야 우리 집 뒷산 능금나무 우리 집 뒷산 능금나무 능금 한쌍 열렸난디 능금 한쌍 열렸난디 그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그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그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아가씨 줄 야 꼭 가져왔어 아가씨 줄 야 꼭 가져왔어 고맙는 원앙금 얻는 원앙금 어어 이히 아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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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 어 오오올로 어 어디히 아가씨 어가씨 어가씨 아가씨 오오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시작. 비싼 능금나무 우리 집 비싼 능금나무 능금 한쌍 열렸난디 능금 한쌍 열렸난디 그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그 이름 이름은 원앙금이라 원앙 원앙금 그렇지 원앙금이라 원앙금이라 아가씨 줄리아 꼭 가져왔소 아가씨 줄리아 꼭 가져왔소 어 너 어디에 꼭 안아 어 흑어 공목이야 어 넌 어리 길은 어흑어 공목이야 자 같이 시작 우리 집 비싼 능금나무 능금 한쌍 열렸난디 그 눈목 이름은 워낭금이라 아가씨 줄리아 가져왔어 언어어리길 언어얼금성공이야 이거 재밌어 이거 좀 올려가지고 신나게 불렀어 이것도 올렸어 엄청 올린건데 이거 더 올리면 안 돼 이거 죽일일이셔 남자들 다 죽일일이셔 우리들 속에 좋은 목이 있다 우리가 기대를 얻어보구만 우리 각원정한테 나중에 우리 각원정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 드디어 초성이 나왔네 드디어 초성을 3년 불명이라고 하더니 울지 않더니 울 때 그냥 와마나 천지를 진동시키네 회상냄 회장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말아 수고하셨습니다 후에 이제 들어본분 워싹 재받잠 회장님 홍수 학생 홍수 여기동 수국 옆 후 숙 합 홍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